1등점 또 시작되면 고아솔질대 간절한 다리죠 1등이라는 자리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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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1등 해보고 싶긴 하다는데 오늘의 1위 합산점수 3414.35위의 SF9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F9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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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하지마 킹덤의 시작이 6위였던 SF9이 오늘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어... 어... 일단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너무 좋은 평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될지 지금 너무 하얘져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킹덤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을 때 어쨌거나 이제 저희의 참여 목표는 개개인 멤버들이 지금까지 붙여온 모습들과 사실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가수로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좀 저희 스스로도 팀으로서 경연 안에서 진짜 멋있게 1등 하는 게 일단 당연히 못 보였어요 1차 경연 때 딱 6위를 하고 나서 이 1차 경연 무대를 황팔이라 생각하고 정말 1등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잖아요 6위를 하고 그렇게 노력은 한다 말을 해도 쉽지 않은 1위인데 그거를 저희가 해냈다는 게 신기하고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2차 경연 2차 경연